좀 세게 돌려줄게요. 이미 앉았으면서. 세게 왜 세게 해요 왜. 수지 배수지 배수지. 야 김수지였잖아. 지금 다 보고 있어요. 다 보고 있습니다. 김수지야 동심 잡아. 오 됐지. 라스트 타임입니다. 라스트 타임. 자 먼저 칼. 왜 어려운 거 시켰어. 칼. 칼국수 먹고 싶죠. 칼국수 먹고 싶죠. 리. 리허설 때도 먹고 싶죠. 스킬 탈까요. 갑자기 스킬 탈까요. 좋아요. 허영이 돼. 됐어요. 칼리스토. 리. 리. 리 리 리 리. 달랑arlo. 유기. 제가 금방 적어줄게. 아 웃 par. 내가 금방 적어줄게. 제가 금방 적어줄게. 내가 무슨 말. 이럴까마. 두 마리 보아도 이런 지진이 천천히 내려오라고 했던 거예요. 너 이럴 수가 있어? 허벅지를 꽉 잡고 허리 펴고 여기서 허리를 반듯이 펴주고요. 시선을 멀리 보고 자,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허리가 구부정하죠? 그렇죠. 말이 탈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? 허리를 펴야 돼요. 그렇죠, 허리를 펼 수밖에 없어요. 잠깐만, 너무 힘들어. 네.